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의 레인지 셀렉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가 지금 최신 버전까지 오면서 레인지 셀렉션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 굉장히 유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10.5가 되면서 가장 최신 버전에 담긴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셀렉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바로 위에 보면 툴박스에서 화살표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모양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 살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도 지금 화살표랑 거의 근처에서 비슷하게 쓰라고 아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숫자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를 누르면 레인지 셀렉션, 1번은 화살표, 2번은 레인지 셀렉션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화살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죠. 영어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화살표라고 그러죠. 이건 레인지 셀렉션이고요. 그럼 레인지 셀렉션이 뭔지 한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말 유용하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10.5에서 이번에 이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좀 있어요. 2% 아쉽습니다. 프로틀에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다음 버전 또 11, 11버전 그 다음에 11.5버전 나오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유용해지고 굉장히 막강해진 기능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 셀렉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잘 익히신 다음에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레인지 셀렉션은 말 그대로 레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지금 보면 하늘색으로 살짝 보이시죠? 이거 선택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스냅에 딱딱 맞게 선택되면 좋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냅 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단축키는 J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냅에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 비트, 유즈컨타, 옛날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9였나? 어쨌든 그때쯤부터 어댑트 투 줌이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꼭 선택해가지고 쓰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줌에 따라가지고 이 스냅의 어떤 그리드 타입이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레인지 셀렉션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샘플 이렇게 뛰어났는데 일부러 이렇게 빈칸을 놔뒀습니다. 멀티트랙 뽑고 나면 이렇게 빈칸 남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오디오 스튜디오 같은 데서 녹음을 해오고 가져와가지고 받아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녹음실에서 여러분 감독님들이 작업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들을 일사불란하게 쫙쫙쫙쫙 처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큐베이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위를 선택하시고 가위 3번이죠. 자른 다음에 선택이 됐네. 이제 지워야지 이렇게 쭉 선택을 해가지고 지우고 이런 방식. 이제는 렌지 셀렉션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냐. 렌지 셀렉션 단축키 2번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커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키 그냥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져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잘라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기능은 그렇게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안 썼을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렌지 셀렉션이 큐베이스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10.5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기능이 많이 발전할 것 같은 여지가 보이는 어떤 기능이에요. 더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어댑트 투 줌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냅이 더 촘촘하게 먹어요. 이렇게 촘촘해져요. 너무 유용합니다. 어댑트 투 줌. 이거 모르신 분들 꼭 이렇게 해서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우는 데만 쓰느냐? 아니죠. 지금 이제 이거는 기타 트랙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선택을 해서 아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은데 이거를 여기다 복사해서 그러면 한번 복사해서 알트 또는 맥에서는 옵션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내가 잘라내고 싶은데 그러면 쉬프트 엑스를 누르세요. 쉬프트 엑스를 딱 누르면 이것만 딱 분리됩니다. 다시 이거 뭐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엑스 기능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만 잘라내야지 쉬프트 엑스를 누르시면 딱 독립적으로 잘립니다. 옛날처럼 화살표하고 가위 해가지고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화살표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레인지 셀렉션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내고 필요 있는 부분은 쉬프트 엑스로 이렇게 독립시키고 나머지 뭐 지워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기능이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드럼 같은 거 녹음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세하게나마 이거를 이동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프로틀 작업하신 분들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살짝 이동 살짝 이동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이동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오디오 편집할 때 드럼 베이스 녹음해 놓고 소위 우리가 박튠한다고 그러죠. 박자 맞추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싱크 맞추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살표로 굳이 뭐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이런 거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했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큐베이스 이 기능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어 레인지 셀렉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스냅을 푸셔야겠죠. 안 그러면 눈금에 딱딱하니까 오디오 편집할 때 스냅 푸시고 여기 이렇게 풀었습니다. 꺼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대하신 다음에 미세하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딱 놓으면 돼요. 화살표로 뭐 쓰지도 않고 렌지 셀렉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겹쳐진 부분은 나중에 크로스페이드 작업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크로스페이드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디오 편집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프로틀에서 이렇게 범위 같은 걸 선택하면서 작업하는 걸 보신 분들은 와 이제 큐베이스에서도 이걸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그러면은 날려요. 근데 그냥 대충 날리면 뭐 딱딱 눈금에 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스냅 키고요. 어댑트 줌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대 많이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또 촘촘해졌죠. 그러면 또 지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렌지 셀렉션.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거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 쉬프트 엑스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른데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그럴 때도 쓰실 수 있고요. 굳이 뭐 가위 해가지고 뭐 화살표 한 다음에 뭐 자르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요것만 넣고 뭐 이렇게 이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렌지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붙여야지 원하는 부분에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지워버려야지 딜리트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 요것만 딱 잘라내야지 슈프트 엑스 너무 쉽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몇몇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면 요것만 요렇게 선택을 하고 요거 같이 움직여야지 해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이걸 선택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를테면 근데 아 이거 실수했다 다시 그럼 화살표 해가지고 하다보면 막 실수가 나오고 이럴 때 알고 계셔야 될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 동시에 화살표로 선택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렌지 셀렉션을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뭔가 수정하려고 할 때 화살표를 써야 될 때가 가능히 있어요. 그러면 동시 선택을 다시 풀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동시 선택을 하려면 여기 빈칸 가셔가지고 요렇게 선택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선택한 요렇게 여기 빈칸에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자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세요. 보세요. 여기서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이 트랙을 파형을 이동시켜버려요. 드래그 하려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기 빈칸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지죠. 하지만 요 트랙 위에서 이벤트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쉬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선택돼요. 쉬프트 누른 채로 화살표에서 선택 이게 렌지 셀렉션을 쓰시면서 간혹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써보니까 렌지 셀렉션만으로는 2% 부족해요. 그래서 화살표로 가끔 이렇게 렌지 셀렉션을 하고 나서 잠깐 뭐 수정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뭔가 다시 조금 만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빈칸 아 빈칸 어디 있어 빈칸 빈칸 가가지고 요렇게 빈칸 막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확대가 많이 돼 있고 하면은 빈칸이 없죠. 그러면 빈칸이 없으면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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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가지고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제는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쉬프트 누른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드래그 그럼 선택돼요. 쉬프트 누른 채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빼고 싶으면 쉬프트 누른 채로 그거 클릭하면 빼지는 거고요. 이 기능이 렌지 셀렉션 쓰시다 보면 살짝 필요할 거예요. 화살표일 경우 쉬프트 누른 채로 그 파형 그러니까 이벤트 위에서 드래그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렌지 셀렉션은 단축키 2번 화살표는 1번 이렇게 쓰는데요. 어떨 땐 화살표 쓰고 어떨 때는 렌지 셀렉션 쓰고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또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여기 왼쪽에 여기 툴박스 왼쪽에 보시면 컴바인 셀렉션 툴스라고 있어요. 컴바인 셀렉션 툴스 단축키 옵션 쉬프트 1이라는데 단축키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딱 누르시면 오렌지 불빛이 되면서 이 두 개가 묶였어요. 컴바인 그러니까 묶여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커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서 이벤트의 윗부분에 있을 때는 렌지 셀렉션이고요. 밑에는 화살표예요. 영어로 오브젝트 셀렉션입니다. 위에는 렌지 셀렉션 밑에는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를 쓸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프트하고 드래그해서 선택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갖다 놓으면 렌지 셀렉션 이렇게 렌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렌지 그러니까 이걸 컴바인해서 밑으로는 화살표 위로면 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해놓고 몇 번 썼는데 은근히 유용하면서도 은근히 불편합니다. 손에 이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도 해서 보고 분리해서 써봤는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헷갈려가지고 자꾸 실수가 나와요. 어쨌든 근데 이 기능을 큐베이스가 넣어주긴 했어요. 아직은 근데 10.5가 되면서 약간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프로툴 같아지려면 프로툴은 정말 막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아마 다음 11버전이 나오면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도 불편한 기능들을 조금 느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도 있었을 거고요. 유저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엔 좀 좋아지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근데 이 레인지 셀렉션이 10.5부터 굉장히 막강해져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축키들 그리고 쉬프트 누른 채로 화살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알고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 셀렉션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